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학년도 6월 고2 학력평가 영어 본격적인 해설강의 전에 간단한 총평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시험 끝나고 나면 항상 우리 제일 궁금한 거 어려웠니? 쉬웠니? 뭐가 좀 어려웠니? 난 어떡하지? 다음번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그 방대한 이야기를요. 짧은 주제 즉 이번 시험에서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가지고 좀 정리를 하면서 짧게는 반성도 그리고 길게는 그러니까 다음번엔 난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험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우 시험 어땠니라고 했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난도는 어땠습니까? 많은 친구들이요. 선생님 삼월보다는 살짝 어려운 거 같은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삼월보다 지금 자그마치 석 달에 더 학습이 양의 학습량이 쌓였기 때문에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는 감안하시면서 출제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근데 조금 부담스러워라고 느낀다면 내가 조금 영어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았나라는 걸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좀 더 많았을까 싶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보니까 일단 좀 익숙하지 않은 소재 예를 들면 비즈니스라든가 그렇죠? 또 수학 관련돼서 이런 낯선 소재들이 나오니까 조금 핵심을 짚어가는 게 힘들었고 거기다 유난히 긴 문장을 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핵심이 흐려지면서 뭐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중하위권 같은 중하위권의 친구들은 조금 어색한 부담스러운 어휘들도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간 조절에 좀 실패하다 보니까 중간에 스텝이 꼬여서 중후반부에 있어서는 아마 시간 때문에 또 갈팡질팡하면서 조금 난관에 봉착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여러분 눈여겨봐야 하는 그러면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자 이번에는 많은 친구들이요 38번 39번에 문장 넣기 좀 어려워했고 빈칸 완성이야 뭐 워낙 어렵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41번 그렇죠? 거기 또 뭐 연구하고 조사하고 관련돼서 이 부분도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다음으로는 순서도 조금 여러분이 버거워하니까 결국 요 녀석들이 일종의 킬러 문항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나 정답률을 올리는에 따라서 등급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번 평가를 짓고 나는 다음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할 때요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뭐 기분 좋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울한 친구들 근데 이 모든 거에서 다시 벗어나서 다시 여러분 리셋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이제 가까이는요 내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좋던 싫던 이 마음을 차분하게 다시 내려놓으면서 우선은 내신에 집중합시다. 특히 학력평가가 학교 시험에 응용이 되는 경우에는요 저희 내신 대비 변형 특강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해설 강의 플러스 변형 특강까지 하면요 일단 내신에 있어서만큼은 다시 한번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으로는 내가 이번 시험에 있어서는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다음번 구월 학평에 있어서는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할 거다. 가장 기대되고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셔야 하는 게 바로 여름방학. 이때 플랜을 어떻게 짤 것이냐 특히 어휘 어법 구문 독해 분명히 스페셜 특강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을 테니까 이 부분에 취약한 것 한두 가지 정도 골라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재도약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독해 부분에서는요 아까 살펴봤었던 킬러 문항. 즉 많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관건이 될 거니까 독해 있어서는 매일 쉬운 문제냐 아는 거 이런 거보다는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킬러 문항을 공략하는 노력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요 이번 시험에서는 대가 제 내가 이러한 반성과 이러한 비전을 가질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단은 꼼꼼한 해설을 통해서 내가 뭘 잘하고 뭘 놓쳤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 만나는 거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